4, 5, 6, 7 프렛 A 메이저 스케일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의 왼손은 4, 5, 6, 7 프렛에 놓고 자 오른손은 다운업을 지켜서 5, 7, 4, 5, 7, 4, 6, 7, 4, 6, 7, 5, 7, 4, 5, 7 다운업을 지켜서 도착을 했구요 자 이제 1번 줄 7부터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방금 멈췄지만 연습은 멈추지 말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역시나 반주를 하나 틀어 놓고 반주에 맞춰서 반주를 이렇게 나가면 템포를 잡아놓고 하나 둘 셋 넷 feet 마크 둘 셋 넵 셋 넵 자 이제 반주를 여둘마디를 쳐드릴 테니까 자 한번 A매이저 스케일을 넣어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좀더 굳히 File km 스포 Keину 한글자막 by 한효정